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D-30일 남았네요.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다음에 30일 남기면 정말로 공부 안 되는 거 저 알거든요. 저도 당연히 수험생활 해봤고 저 강사다 보니까 매해 학생들을 볼 거 아니에요. 30일 남기면 사실 겁이 나니까 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1월달, 2월달처럼 집중해서 공부도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체력이 떨어졌어요. 제가 할아버지처럼 정신력을 되사귀어 이런 게 아니고요. 체력이 떨어지니 집중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방법 없습니다. 이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30일 남은 시점에서 제가 1등급, 2등급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각각 등급별로 제가 항상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공부법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꼭 우리 현장에서 현장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1등급이 높은 학생들이에요. 거꾸로 공부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뭘 거꾸로 공부한다고 얘기하냐면 1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빈칸, 순서, 삽입, 킬로 유형이 있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빈순, 삽을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빈순, 삽만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가장 비추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준, 킬로 문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킬로 문제에 빈칸, 순서, 삽입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불가능합니다. 워낙 고난도 문제인 빈칸, 순서, 삽입은요. 시간을 줄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준, 킬로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들으는 게 아까 빈순, 삽을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모의고사 통체, 회차별 모의고사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준, 킬로 문제도 나이도 있는 문제 많죠. 어느 문제? 밑줄 의미 파악 21번입니다. 어렵습니다. 준, 킬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또 준, 킬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죠? 어휘 문제입니다. 30번. 이거 툭하면 정답률이 40%대가 나와요. 순서보다도 더 어렵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얘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뭐죠? 장문독회 41번, 42번입니다. 이거를 킬로 유형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준, 킬로 유형 중에 밑줄 의미 파악과 어휘 문제와 장문독회 41, 42번은 사실 순서문제보다도 정답률이 낮게 나올 때가 더 많고요. 빈칸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보다도 정답률이 낮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준, 킬로 문제 공문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빈순삽, 빈순삽만 푸니 수능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앞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빈순삽 풀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유형에서 틀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직감합니다. 나 망했다. 어? 다음 뭐지? 아 찜찜하지? 그럼 뭘 직감해요? 빈순삽을 거의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일단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준, 킬로 문제를 꼭 푸셔야 되고요. 특히나 준, 킬로 문제에서 풀 때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확보된 시간으로 킬로 유형이 있죠? 빈순삽은요. 답의 정확성을 올리는 공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제발 빈칸, 순서, 삽입 세 가지 유형만 공부하지 마시고 회차별 모의고사로 공부를 해라.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 내가 평상시에 만약에 선생님 저 원래 대입학 맞추거든요? 라고 해도 그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대입학 네 문제 풀어봤자 6분 안에 푼단 말이에요. 그 6분이 시간이 나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야 6분이면 야 내가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겠다.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회차별 모의고사로 풀면서 내가 준, 킬러에서 시간 줄일 수 있는 거 줄인다. 준, 킬러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시간도 줄이면서 맞춘다. 대신에 나는 빈순삽의 정확성은 올리겠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파이널 때 문제 풀이에요. 회차별 모의고사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말이죠. 시간 제거 문제 푸는 연습을 해라. 그럼 이제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뭘로 공부할까요? 어떤 걸로 공부할까요?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거는 기본사항입니다. 어느 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고 선생님 제가 아 전 이게 좀 약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요. 저희 연구 실장들이 24시간에 답을 달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 틀은 이겁니다. 준킬러 문제 풀어라. 빈순삽 시간 줄이려고 하지 말아라. 준킬러 시간을 줄이고 빈순삽 시간을 확보를 해서 정답률을 높여라. 이 공부하시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등급 유평학생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 유평학생들은 간단해요. 빈순삽 제가 다 풀란 얘기 아닌데 거꾸로 다 찍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만약에 빈순삽을 다 찍어버리면요. 2등급이 안 나와요. 확률적으로. 왜?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을 정도의 학생이면 아까 제가 1등 학생을 위해서 말했던 준킬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미치룸위파 어휘 무관문 장문독해 41, 42와 제가 업번 문제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얘를 다 맞췄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빈순삽을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찍을 정도의 학생이었으면 아까 말했던 준킬러의 어려운 유형을 다 맞췄을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2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빈순삽 문제 중에 두세 개는 맞춰야 돼요. 내가 준킬러 중에 한 두 개는 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내가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있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데이팟,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해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중에서 아까 말했죠. 두세 개는 맞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요. 두세 개를 맞출 정도가 된다는 건 앞에 문장에서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어야 하는 얘기야. 앞에 거 다 풀고도 빈순삽을 다 찍는 건 아니에요. 빈순삽 중에서 한 세 문제는 풀어야 돼요. 꼼꼼하게 풀 수 있는 거 세 문제는 풀어야 한 두 개는 맞출 거 아니에요. 시간 관리 연습 하셔야 된다는 거고 준킬러 문제에서 시간도 관리하면서 푸는 연습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준킬러 시간 관리 필수사항입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간단해요. 킬러 문제 중에 나이도 있는 문제 있죠. 무조건 납치는 공부한다. 나 전체 회차별 모의고사 풀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2등이 목표다. 그럼 회차별 모의고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준킬러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그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학생마다 좀 다르니까 Q&A에 글 올리세요. 그럼 저희 연구시장들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등급과 관계없이 공통상 하나 말씀드립니다.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버릴 문제를 꼭 정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전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학원 강사하나요. 비교육적인 거 인정합니다. 버릴 건 버리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평의 영어에서 점수를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등급 학생이라면 간단해요. 버릴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가운데 빈칸 중에 하나 아니면 문장 삽입 39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이건 내가 제일 나중에 풀자. 시간 없으면 찍자. 대신에 나머지 건 다 푼다. 2등이 목표입니다. 버릴 문제 뭐예요? 빈순 삽입 8개를 다 버리면 안 돼요.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에는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에 있는 건 푸세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무료 강좌가 모든 1강은 다 맛보기 강좌인 건 알고 계시죠? 맛보기 강좌인 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제 강의 중에서 맛보기 강좌 중에 아무거나 보세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에 있는 건 푸시고 없는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아까 말했죠? 모의고사 푸는 연습인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이거예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무조건 회차별 모의고사예요. 근데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완전한 회차별 모의고사까지는 필요는 하진 않아요. 준킬러랑 관련된 모의고사 푸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30일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여러분도 압니다. 제가 30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금방 가는 거 알아요.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말 하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셔서 점수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춘 다음에 수능 끝나고 집에 갈 때 정말 웃으면서 집에 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할게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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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